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의가 구속되면서 민주당이 급속도로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정진상의는 이재명의 20년 직이라는 점에서 그의 구속이 당에 미치는 파장은 김용구속대와는 또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검찰의 표현처럼 오랜 정치적 공동체인데 단순하게 오래 일했고 정진상의 향상 지금거리에서 이재명의를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는 수습을 위해서 정진상의가 단순 심부름꾼이었을 뿐 정치적 공동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를 확인해보면 이들은 정치적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것도 이재명의 비선 실세 수준이 아닌 비선 두목급 인물이 바로 정진상입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의는 2000년대 초반 시민운동을 하다가 이 성남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재명의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당시 정진상의는 사무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이름은 세길, 세길이었는데 이 세길은 정진상이 과거 한총련 노래패 한반도에서 활발히 활동할 때 발표했던 앨범에 수록한 이 노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성남시 시민사회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이 노래 제목에서 따왔거나 사무실 이름을 차용하여 노래를 지을 정도로 둘의 친분이 두터웠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을 잘 알고 지내던 성남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건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줬는데 정진상 이랑은 계속 이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진상 실장이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권에 뛰어든 후 두 사람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특히 2010년과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과 2022년 대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등 이재명이가 굵직한 정치 행보를 보일 때마다 정진상인은 지금 거리에서 정책실장, 비서관 등 공직자리 취임과 퇴임과 재임용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오랜 관계를 두고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두 사람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표현이 일종의 레토릭이라면 과거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시의원들의 송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청 6급 직원에 불과했던 정진상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등에 업고 사실상 전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시청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2010년 9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원은 6급 정진상 정책실장이 의전팀장 밑으로 조직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직위는 정책실장으로 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 이런 직책이 어디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별정직 6급 직원이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 조직에 정책실장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없는 데 쓰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2011년 2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당시 강항구 성남시의원은 그분이 정진상이라는 분이죠.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모든 정책이 정책비서 그분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고 이루어집니까? 거기만 이야기해보세요. 모든 것은 다 거기를 거쳐야 되죠. 그래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비서라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치고 이렇게 했었냐는 이야기예요. 2012년 2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당시 박권종 성남시의원은 위원이 요구하고 당연히 비서실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 한 해 비서실의 업무 방향이라든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오시라고 해보세요. 나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몰라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실세로 정진상이가 유명했던 겁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청사나 공공기관 노조에서 작성해서 논란이 되었던 이재명 낙하산 인사 명단에서도 정진상이는 유동규, 김용구와 함께 가장 상단에 우선적으로 기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다른 측근들과 비교했을 때 정진상의 역할이나 관계가 남달랐다는 평가를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정진상이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소하고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갖기로 한 혐의,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업관련 성남시 내부 기밀을 흘려서 이들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 거액을 챙기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11월 9일 정진상의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해당 영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총 102회 등장했습니다. 정진상 측은 지난 11월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 기각되기도 했는데 이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이 측근들이 힘을 행사하는 것을 알았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며 피의자 정진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향후 누구를 수사할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쯤 되자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는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처음 등장한 바 있는데 각종 사법적인 의혹에 휘말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의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 대선이 쉽지 않을 거라며 이낙연 당시 후보 측이 앞세웠습니다. 지금 친명계는 이재명의 비선 두목급인 정진상이가 구속이 되었는데도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순 심부름꾼이 구속이 된 것처럼 주장을 해대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비명계에서는 정진상이 구속이 된 이상 이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사정기관의 표적이 될 경우 당이 와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관련성을 떠나서 일단 측근인 정진상 실장 문제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요직에 앉히면서 당 전체가 검찰사 방어 논리를 짜는데 매몰되어서 대장동 게이트에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이도 지난 11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측근 구속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 역시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눈앞에 손실로 보이는 상황도 대처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익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저거 어서 빨리 손절쳐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조흥천 의원도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라고 말했는데 이제 다음 달 즈음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할 때 민주당 내부의 비명제도 이재명 제거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이재명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